아 진짜 작가니까 얼른 가 온 김에 도와줄게 난 굿보이니까 얼른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괜히 이상한 오해 받을까봐 그러지 무슨 오해? 아 작가 너 남친 아니냐고 친구라고 해도 믿지도 않고 아 근데 이러고 있으면 그냥 빼박이지 너를 가 뭐야 아닌데 뭐라고? 뭐라고? 너 그냥 친구 아니야 나한테 특별한 친구 나한테 특별한 친구야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꿈꾼다 부딪히 영원한 행복이기를 꿈꾼 나한테 특별한 친구야 나한테 특별한 친구야 나한테 특별한 친구야 감사합니다.